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소희원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 장기렌트 운전 경력 인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텐데요 이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장기렌트 차량을 이용해보시거나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문을 한 이유는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23년도 통계로 렌터카 시장 누적 등록이 145만대로 22년에 비해서 44만대가 늘었고요 거기에 그동안은 법인, 사업자 고객들이 주를 이루다가 23년도에 개인 고객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했습니다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개인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면서 기존 정책에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장기렌트 장점은 운전 경력이 짧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보험의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서 장기렌트 이용 시 보험료 할증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웠던 거지만 반대로 단점은 장기렌트 이용 시에는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운전 경력 단절이었습니다 계약 만기 후 차량을 구입할 때 운전 경력이 꽤 되신 분들도 보험 가입 시 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장기렌트 이용자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장기렌트 이용 경력도 보험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최근 금융당국의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안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부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은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구조로 총 29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받게 되고 무사고시 등급이 내려가고 사고시 등급이 올라가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입니다 장기렌트 이용자는 아무리 오랫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도 신규 가입자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이는 장기렌트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과 문제점으로 인식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재가입 시 3개의 등급만 내려가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 장기렌트 만기 후 올해 8월에 재가입한다면 전에는 11등급으로 재가입이었지만 이제는 19등급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개인으로 이용하는 장기렌터카 말고 장기렌트를 법인사업자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타깝게도 법인사업자로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혜택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은 증명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 운전 경력 인정 정책은 장기렌터카 이용자들에게 큰 혜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계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었으며 경력 단절자에 대한 할인, 8층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모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장기렌트에 관한 모든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장기렌트 견적은 1661-5519 카베이 대표 번호와 더보기 링크로 문의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